2013년 4월 2일 전국의 로그 내가 단독로그로 돌아왔다 근데 지금 상태가 매우 안좋다 어제 말했지만 목상태가 안좋은데 어제 잠을 너무 늦게 자고 또 많이 자지도 못해서 목상태가 더 안좋아졌다 그래서 정말 슬프다 그리고 또 오늘 노래를 부르지 못해서 또 슬프다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보컬선생님이 노래 부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자는게 최고라 하셔서 쉬는게 최고라 하셔서 난 오늘 로그를 좀 짧게 하고 갈것이다 죄송합니다 근데 난 지금 쉬러 갈건데 다음 로그땐 목감기는 다 낫고 쌩쌩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 안시러 가겠다 2013년 4월, 아니 4월 2일 전국의 로그 끝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